후우 마아아앙 맛있는거 줄까? 낑땡이? 짠 빵! 옳지! 잘했어 빵! 옳지 빵! 옳지 아 똑똑해 빵! 빵! 옳지 이물 속에 숨어있어 웽 땡깡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얼굴 부분 쪽 속은 핑크 색깔이 있는 게 제 립스틱이 묻은 거예요 지금 최대한 지으려고 했는데 애가 이제 비비다보니까 제 얼굴에 네 그러다가 이제 묻혀진 거 같은데 최대한 딱긴 했는데 이게 착색이 돼버려가지고 뭐해 낑깡아 왜 안나와? 왜 그래 자꾸 이불에서 아이고 왜왜왜왜 왜시나 낑깡이 같이 내고 있는 입안실은 대형견이 관심입니다 아주 넓고 좋죠 병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낑깡이 으흐흐흫 으흐흫 흐흐흫 응? 왜 자꾸 그 큰 개한테 응? 그 큰 개한테 왜 뭐야 애기 보고 도망가 애기 보고 막 도망가는데 애기 무서워 애기 무서워 낑땅이 응?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응 뒷다리가 뒷다리가 아픈가보네 어 낑깡이 외면하네 낑깡 치료 수술해봤을때 안나가 큰일 났나 안 치는거 같애 네 다 먹었어 왜... 나도... 너무 맛있는데? 없어, 이제! 응! 감사합니다.